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싱디바 글로스 젤 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손톱을 뚜떡 변신시키기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글리터밤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연말 홀리데이 때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데싱디바 글로스 젤 네일은 이렇게 4종류의 디자인인데요 빅스톤 젤 네일은 이렇게 주얼 스티커도 있습니다 안에 파일도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럼 글로스 젤 네일을 붙이기 전에 베이스 실을 발라줄게요 베이스 실은 글로스 젤 네일의 짝꿍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실을 사용하면 손톱 위에 필름 막이 형성이 되어서 손톱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이 얇고 잘 부러지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베이스 제품은 꼭 챙겨주거든요 간혹 손톱이 많이 상하거나 손톱 위에 이물질이 남았을 경우 배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베이스 실을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없어집니다 저처럼 손톱 손상이 걱정되신다면 베이스 실을 꼭 챙겨주세요 그럼 이제 데싱디바 글로스 젤 네일을 붙여볼까요 저는 오늘 연말 홀리데이 느낌이 가득가득한 스노우 폴을 붙여줄게요 크기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손톱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붙여주는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붙여볼게요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아래부터 붙여줄게요 이때 큐티클 라인을 잘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붙으면 나중에 머리 감을때 머리카락이 끼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서 손톱 안쪽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글로스 젤 네일이 뻣뻣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서 손톱에 주름 없이 딱 달라붙어요 저는 손톱이 짧은 느낌을 좋아해서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손톱깎이로 잘라주는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링으로 모양을 다듬어 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 파일링할때는 왔다갔다가 아닌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해주셔야 해요 안그러면 붙인 글로스 젤 네일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파일링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짜잔 깔끔하게 붙여줬죠 그럼 이제 남은 손톱도 빠르게 붙여줄게요 젤 램프 없이 붙이고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초간단해요 그리고 손톱 모양에 맞게 초밀착으로 붙여져서 들뜨는 현상이었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딱히 전 없었어요 초광택 영롱하다 일단 지금은 스톤 없이 가볍게만 붙여줬어요 지금 이 느낌도 좋지만 아무래도 연말 홀리데이 네일이니까 파츠가 빠지면 안되겠죠 주얼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이거다 이번 홀리데이 네일은 글리터밤 너로 정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글리터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데싱디바 공업 링크 남겨둘게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정말 너무 영롱하다 짜잔 붙이고 나서 좀 진한 상태입니다 왼쪽 손은 처음 상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른쪽 검지는 살짝 찢어졌어요 제가 상자를 뜯거나 지퍼를 열고 닫을 때 등등 오른쪽 검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살짝 찢어졌어요 그래서 글로스 째네일에 붙여준 다음에 탑코트를 손톱 끝에 살짝 발라주면 오래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데싱디바 전용 리무버 매직 오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줄게요 매직 오프 없이도 제거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데싱디바 팁이나 지금 붙인 글로스 째네일이 접착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강제로 떼면 손톱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싱디바 매직 오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일단 먼저 매직 오프 용액을 스포이드 공연기에 옮겨 담을게요 글로스 째네일 틈새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 매직 오프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줄게요 스포이드 용기니까 위생적이면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20초 정도 기다려줄게요 이제 스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살살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매직 오프가 제거해주는 역할 외에도 비타민과 오일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케어까지 동시에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데싱디바 젤네일은 권장기한이 2주 정도라고 하네요 손톱에 접착제가 남아있으면 매직 오프를 한방울 정도 떨어뜨려준 다음에 문질러줍니다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셀프네일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간편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손톱에 옷을 입히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연말에 저는 집에서 나홀로 집에와 함께 데싱디바 젤네일 글로스를 붙이면서 연말 분위기를 내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